까비, 까비 돈 2등이었는데 다 죽어갔습니다 잘랐어 잘랐어 아이 뚜벅이들 못놀겠는데 화이팅 겐지 재난이야 탱커들 막아놨어요 왼쪽에 한쪽 가뿐인다 왼쪽에 한쪽 돈다 돈다 자들 보러 갈게 한쪽 떨어졌다 가운데로 왼쪽 한쪽 왼쪽 한쪽 왼쪽 한쪽 왼쪽 한쪽 왼쪽 한쪽 봐줘야되는데 이거 왼쪽 한쪽 봐줘야되는데 이거 시그마 나밖에 안 때려 공격 방금 머리 샷 들어갔는데 방금 진짜로 방금 맞는 판정 들어갔는데 오 나이스 여기 올라오면 제가 벽 깔을게요 얘네 빠지는 중 얘네 빠지는 중 자리 잡고 되겠다 아니 아니야 이거 위도우 판정으로 좀 이상할 때 있어 분명히 맞췄는데 그냥 상대가 무빙차서 안 맞은 판정으로 될 때가 있어 난 분명히 맞췄거든 눈 바꿔서 지금 여기 2층에 난 그런 판정이 있어 우리 유튜브 댓글에도 몇 번 나오더라고 우리 위도우한테 방병 안 써줘도 되나? 한조 오른쪽 오른쪽이 안좋아 오른쪽이 지게 안좋아 오른쪽 한조 선다 지금하님 지금 혼자야 어디서 막아놓은 오른쪽에 가는? 나이스 지금하님 좀만 뒤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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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거 살짝 부지지 가능? 야타야타야타 야타야타 아 진짜 혼나 아파 시발 더 야타 야 온도 부자 너희 젠X끼 나와 왜 방금도 오른쪽에 한조 계속 있어요 확인 나이스 나이스 방금도 시그마 머리였어 이거 이상해 오른쪽에 한조 아직 있을 것 같은데 혐이야 오른쪽에 한조 계속 용고마야 이번 턴에 빼고싶 빼고싶 뽁 헐 тех謀 아 멘창 아 멘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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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좀 애매하다 어 멘치피 또 왜 그러는데 또 왜 그러는데 가보실? 은바꼬친x2 또 겐지 일려나? 먼저 가야되지 겐지네 차비 먹어봐요 님들 이거 벽에 붙이면 제가 올려드림 시거님 와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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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 나 죽을뻔 했다 살려줘 전에도 안할 거예요 뒤로뒤로뒤로 아 잡은 건데 아이고야 엄바 우리 위 엄바 박은 거 같은데 아닌가? 상대 겐지 없어요 빨리 가주세요 와 저기 떨어지네 다 기가하네 아 지나간다 인격 풀 수 있어요? 한조 피일 한조 피일 한조 피일이요 날카락 할테니까 죽었다 아이고 겠지 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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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눈물 아꼈거든요 초월 겐지 공부 없고 이거 우리사님 버티고 뭐야 시그마님이 나랑 왼쪽 돌자 왼쪽 왼쪽이 진거가요 갈 때 잘리면 안돼요 진짜로 바비 밧이 지금 가요 근데 갈 때 그냥 그냥 괜찮은데 시그마님 저랑 같이 돌아요 우리사님 정말 버티고 죽으면 안돼요 자 왼쪽 아 나 도와달라 했는데 야 딱 피해 아이 슈발 아 겐지 몰이 맞췄잖아요 가자 제발 배치면 4천만 년 하고 있어 그냥 뱀다 들었는데 켠지 겐지 티카이 좋았어 정매에 영원 다 나노판더 오전마리 오전이 불쌍 번쩍 오른쪽에 2명 있어 불쌍 게임 아씨 이거 몰라 죽게 됐는데 초월 뺐다 리팽 다 가든 중 살기만 해보래 살기만 아 못살 못살 뭐야 저 올라가 솔김떼 아 불쌍 없어 불쌍 없어 오 야 존나 아파 됐어! 아 됐어 됐어! 후으로1한테 죽일까봐 심장 겁나야 졸였다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야 파티원! 오른쪽 뒤 겐진가요 안탄 딘 뒤에 겐진 뒤에 겐진 살렸어 살렸어 한 jeune 한ONE 2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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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ㅇㅋㅇㅇㄴ 데게 쏘지마 아이고 아 야 왜 양부들 안 죽었어 우리 안 죽어봐 귀엽게 짐빈이 와보실 방목 깔아보쌤 힐러 이겟 봐요 왼쪽에 캔디 견지해줘 왼쪽에 2층 먹어 왼쪽 2층 파티님! 파티군 깔아주세요 여기에! 파티군 깔아주세요! 파티군 깔아주세요! 거 좀 밟아주셔야 돼요! 어이 거 좀 밟으라고!!! 잘 막아봐요! 막을.. 막을 수 있어? 설마 무승무 하겠어? 아 이거 봐 방금도 머리 무조건 방금도 맞은 건데 판정이 안 맞은 판정이잖아 안 보여 아이고 또 이름이 써버리네 아무리 생각해도 방금 거는 이게 말이 안 돼 우리가 공격을 뚫고 봐봐! 아니 이게 머리가 아니야? 그래! 이거 3인칭을 어떻게 바꿔? 얘 대가리는 왜 이러고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머리가 아니라는 거에 이게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머리가 아니고 뭔데! 불리자트 개.. 아니 해라 택시 진짜 좀 아시게 시금선은 통화 테레 내가 알겠다 내가 알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